오늘 저녁에 10편, 45편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Nous allons le lire par petit bout. mon cœur bouillonne de belles paroles je dis mes œuvres sont pour le roi que ma langue soit comme la plume d'un habile écrivain tu es le plus beau des fils de l'homme la grâce est répandue sur tes lèvres c'est pourquoi Dieu t'a béni pour toujours saint ton épée à ton côté vaillant guerrier ton éclat est à splendeur oui, ta splendeur élance-toi monte sur ton char pour la cause de la vérité de l'humilité et de la justice que ta droite se montre des exploits formidables tes flèches sont aiguës des peuples tomberont sous toi elles pénétreront dans le cœur des ennemis du roi 제가 한국어 성경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비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3절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험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험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도다 아멘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10절에서 읽겠습니다. 10절 12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16절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해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지어진 이 서정시는 바로 그 왕실 결혼식 때의 노래로 불려집니다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은 이 결혼 행사를 보면서 그 감정으로 벅차서 그 자신의 그 북끝이 아주 그 영감을 받아서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저자는 신랑이 하나님의 축복에 얼마나 감격하는지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얼마나 감격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서 결혼 예식은 이 시에 나오는 예식은 대부분이 신부가 자신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이 그 신부를 찾아가서 그 신부를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새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신부는 왕의 딸로 그 이스라엘에는 이방 사람인 그 이방의 공주입니다 그 신부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신부는 귀한 의복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그 시종드는 아가씨들 들러리 아가씨들이 신부를 둘러싸고 그 왕의 웅장한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자기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랑 앞에 무릎을 꿇고 신부는 그 순종 서약을 하면서 그 신랑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지금 이런 순종 서원은 그 신부에게 쉬울 텐데 왜냐하면 그 왕이 지금 신부를 너무나 감탄해하며 침송하고 그 신부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는 만큼 신부도 그 행동을 그 순종 서원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인 축훈가가 시편에 들어있다는 것에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을 줄 수 있을까요? Tout d'abord, comme dans le cantique des cantiques, Dieu valorise ici l'amour et le mariage 무엇보다 먼저 아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사랑과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Mais comment spiritualiser ce monarque oriental qui vit dans le luxe, entouré de plusieurs épouses au verset 10, par exemple et qui accorde à la nouvelle reine la place d'honneur 네, 10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또 이렇게 사치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새 왕비에게 또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는 이 동방의 군주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N'oublions pas que la polygamie est alors habituelle Elle souligne la puissance et la richesse d'un roi 일부 다쳐제는 당시에는 관습이었고 또 그런 다쳐제는 바로 왕의 능력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tout indique que le poète salue profétiquement dans ce souverain ordinaire le roi ideal promi à israel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시편의 저자가 시인이 이 평범한 군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그 이상적인 그 왕을 예언적으로 찬양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ainsi au verset 7 et 8 les compliments royaux se transforme tout à coup en honneur divin 오늘의 말씀에 6절과 7절에서 보면 그 왕에 대한 찬사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 17절은 바로 백성들이 모여서 부르는 영원한 창가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정 정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 신정 정부는 바로 인간을 초월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국가였고 이 군주는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에서 보면 이 군주는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예피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 군주의 모습은 오실 예수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의 예표자로 분명하게 지칭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5절인데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9장 7절과 6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굽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화에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또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을 보는데요 먼저 5절 여화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에스케일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케일서 3,4,5 네, 우리가 그 예언의 중요함을 이번에는 호세아서에서 또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호세아서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호세아서 3장 5절 호세아서 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아가리라 오늘의 말씀 10편 45편에 그 젊은 왕은 너무나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로서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젊은 왕은 그 입술에 은혜와 인자의 말을 품고 있는 자이며 또 그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또 정복전쟁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 자기 힘을 바칩니다 그 왕은 왕이면서도 전사이고 또 심판자이고 또 신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인 완전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편의 메시아적인 해석 예언적인 해석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 주전 587년과 538년 사이에 그런 또 해석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적인 해석은 바로 탈금이라는 곳에 나오는데요 탈금은 아람어로 된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탈금에서는 10편 45편의 프랑스 한국어 성경으로 2절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 메시아여 당신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보다 더 높습니다 당신의 예언의 영이 임하여 있습니다 바로 탈금은 10편 45편의 6절과 7절 말씀을 참여해서 그런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10편 9절들 속에서 그 영광과 위험의 왕이 오셔서 진리와 은혜로 통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메시아로서 공의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언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10편 45편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 같은 관점으로 이 10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10편 45편에서 그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를 또 보게 됩니다 그 6절의 표현을 보면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이런 표현들은 바로 메시아의 신성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또 주의 영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프로페시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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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직 마지막 때가 와야 종말의 때가 와야만 크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 허다한 그 무리들이 하늘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그때 기뻐할 것입니다 아포칼립스 19 며시 7 에 9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결혼식 필요연에 자주 초대를 받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매번 신랑 신부를 축복하시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이 이 결혼식의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종인 목사님은 항상 우리를 교회와 하늘 신랑과의 혼인잔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인 신랑 신부인 신랑 신부의 연합의 모델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미래의 연합을 이렇게 항상 미리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랑 신부인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합의 기쁨은 우리 인간의 연합 결혼의 연합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 기쁨은 바로 하늘의 은혜와 그 금효라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10편 말씀인 45편에 나오는 그 젊은 왕비처럼 우리도 이러한 연합의 계약의 이방인입니다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창비인 라합과 모합 여인인 루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끼일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들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축복하셔서 바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족보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10편에 나오는 신랑 신부의 연합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성량받은 죄인들과 하늘의 신랑과의 연합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신랑께서 원수의 불화살 앞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급할 때 불기둥처럼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현존하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가리아서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pour la sanctifier après l'avoir purifiée par l'eau et la parole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고 이렇게 아무 그런 잘못이 없는 자로 보아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의와 그 완전함으로 덮어주셔서 더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십니다. 바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분 앞에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교회를 성결케 하셔서 흠없고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을 볼 때는 사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만민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젠가는 최소한의 어떠한 오점도 없는 영광되고 성스럽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에펠시아 1, verset 4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5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또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든 이 놀라운 약속을 골로세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골로세서 1장 22절 23절 골로세서 1장 22절 23절 23절 터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고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의 운명은 그러므로 아주 영광스럽고 천상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데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만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결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신랑 신부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명령은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태초부터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영광을 이룰지로 물론 이 말씀이 신랑 신부가 결혼한 부부가 자신들의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jusqu'au bout, nous devons les honorer, honorer ceux qui nous ont donné la vie physique et nous devons aussi leur prêter assistance si c'est nécessaire. 우리는 우리에게 그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면 늘 도움이 되시는 그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해야 합니다. Mais le rôle premier du mari, c'est de nourrir et prendre soin de sa femme, comme le Christ le fait pour son église. 신랑의 첫 번째 의무는 먼저 자신의 그 아내를 잘 먹이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Mais comment est-ce possible si c'est la belle mère qui tire encore les ficelles du jeune foyer? 그런데 만약에 시어머니나 장모가 여전히 젊은 부부들을 조정하려 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les parents chrétiens peuvent aider materiellement leurs enfants marie et prier pour eux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결혼한 자식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Mais en aucun cas, usé d'autorité, simissé dans les affaires du jeune couple.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젊은 부부의 일에 관섭하거나 권위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령은 새로 결혼한 부부가 우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Je connais des parents chrétiens qui ont consacré de tout cœur leur fils au Seigneur dès sa naissance.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들 중에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아들을 주님께 바친 부모들을 압니다. Mais le garçon est devenu un brillant étudiant, capable d'entrer dans les plus prestigieuses écoles. 그래서 그 아들이 자라서 굉장히 너무나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수한 학생이 공부 잘해서 되었습니다. Et voilà, que le Seigneur a appelé ce jeune homme à tout quitté pour le servir dans la mission.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청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C'était l'exhaustment de la prière des parents. Et leur fils a obéi à l'appel du Seigneur. 이거는 바로 그 부모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Mais les parents n'ont pas supporté. Ils quittent tout pour devenir missionnaire. Mais les parents n'ont pas besoin d'entrer dans la vie de Dieu. Nous sommes tirés du milieu de l'humanité corrompu. Nous sommes appelés à renoncer au monde et à nous-mêmes. Nous recevons tout déjà maintenant de notre céleste époux. Aujourd'hui sur terre puis dans l'éternité glorieuse. nous sommes appelés à renoncer à renoncer à renoncer à renoncer. Quand ce roi vainqueur se juge parfait apparaîtra, ce seront enfin les noces de l'agneau. Et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Nous ne ressemblons pas aux vierges folles de la parabole de Jésus dans Matthieu 25. Leur problème,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ce roi vainqueur. Préparons-nous, attachons-nous au Seigneur, comme les vierges, sages. Dans Matthieu 25, 13, il est écrit. Matthieu 25, 13, il est écrit. Harry, vous attendez ce roi vainqueur. Par la foi, nous avons accès à cette grâce. Leurscenes dans cette grâce, nous pouvons entrer dans cette grâce. 확신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또 교회의 현재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오늘의 10편 말씀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야를 예고합니다. 바로 완전한 왕이시며 또 정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께서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 바빌론을 끊고 이제 그 하늘아버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과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우리를 헌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보고자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 그 삶의 열매는 죽게로부터 오기에 이제 그 주님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